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평동, 평동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인재개발원이나 평동산업단지 방면으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라며,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저희 광주도시철도 1호선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이번 역은 종착역입니다. 승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옥동기지로 가시는 직원께서는 제일 앞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